안녕하세요 권혁중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은행의 기업 분석과 그 다음에 면접 기출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한번 뎁스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알텐데요. 먼저 1차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은행 우리은행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죠. 먼저 설립일은요.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다. 보이죠? 한번 좀 크게 볼까요? 대표자는 손태승 대표고요. 취급 품목은 당연하게 예금, 적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게 재무제표인데 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제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를 알아볼게요.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를 외운 게 아니라 점점 더 늘고 있다더라. 점점 더 줄고 있다더라. 근데 왜 줄어? 왜 마이너스가 나? 이런 거를 아시는 거죠. 한번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늘고 있죠? 늘고 있네요. 영업이익 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을 한번 볼까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어 뭐야? 포괄손익계산서랑 연결포괄손익계산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있고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그 밑에 뭐가 돼 있죠?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그 종속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우리가 국제기준 회계기준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은행이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을 보면은 뭐예요? 다 종속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지주회사만 보고 아니면 하나의 회사만 보고 투자하려고 했더니 그 종속기업들이 다 마이너스한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투자하고 나서 손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재무자표까지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뭐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 종속기업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와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일반 그냥 손익계산서보다 더 많이 뜁니다. 보이시죠? 더 많이 점프를 해요. 뭐냐면 종속기업들이 그만큼 뭐했다? 사업을 잘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재무자표를 보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특히 뭐예요? 은행권을 분석했을 때에 단순히 그 은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거는 뭐 기업에서 은행에서 안 뽑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은행 한번 볼까요? 우리은행은요. 우리가 많이 로고를 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 만약에 면접을 가는데 이 로고의 의미를 모른다면 글쎄요. 그 준비생은 그 기업에 맞을까요? 우리은행에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려고 제가 좀 CI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여명을 뜻합니다. 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는요. 뭐 대단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우리은행 사이트 가보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명이라는 뜻 좀 밝혀주면서 다음 자료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은행 기업 분석에서 이런 질문이 강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은행일까? 근데 제가 왜 이 꼭지를 가져왔냐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저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사이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우리은행 시초는요. 1899년 고정황제 명예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천일은행을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천일은행보다 2년 앞서 창립된 한성은행이 있는데 이 한성은행이 지금은 뭐예요? 좋은은행을 거쳐서 신한은행이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보세요. 2005년도 폐지되고 실제 일제적으로 관립 한성은행이 만들어졌으므로 이거는 우리은행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주장한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는 그냥 역사학자들이 맡기고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은행의 어떤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자 볼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손태승 CEO 우리은행장이 한 얘기입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우리은행은 1899년 작은 흐름을 원활화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족정통은행입니다. CEO가 말할 정도로 CEO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은행이다? 민족은행이다. 민족은행이다. 국내 유일의 민족은행이다. 그래서 뭐가 최초냐. 어떤은행이 최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은요. 국내 유일의 민족정통은행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제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준비 중이시라면 우리은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왜? 아니 우리은행장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된다 해서 이 꼭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좀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비전을 한번 볼게요. 우리은행은요. 우리나라 1등은행 글로벌 리딩뱅크도 성장하겠다. 경영 반침, 현장 경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은행 공시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취업 준비 중이에게 말을 합니다. 공시자 좀 봐라. 그러면 교수님 제가 볼 줄을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항상 기업의 기업 소개 아니면 은행 소개에 들어가시면 IR이라고 있습니다. IR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투자 정보죠? 거기에 공시자료가 나와요. 거기서 거기에 흡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업 소개라든지 아니면 은행 소개라든지 한 해마다 정리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는 좀 보실 수 알아야 돼요. 괜히 이상한 사이트 가셔서 부정확한 정보, 이상한 정보로 들어서 면접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IR 자료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한 번 넘어와 보자. 한 번 쭉 훑어봤더니 기업은행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 쭉 갑니다. 어서 어서 보시면 3부분, 18그룹 4단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시스템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만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그룹에서 차세대 ICT 구축단,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우리은행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 이 어떤 지점, 그러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위비토,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스마트 뱅킹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조상, 이런 구조상, 이렇게 보이는 구조상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부분.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조직도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도 조그만, 한 이 정도의 팩트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조직도를 잠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우리가 아실 필요 있겠죠. 면접장에서요. 이런 질문도 정말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영업점이 몇 개 있는지 아냐. 우리 준비생 중에서, 면접자 중에서 자기 근처에 영업점이 가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은행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망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는 765개. 그래서 총 텅틀어서, 우리가 총 텅틀어서 보면 어떻게 되었나요. 1177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우리가 잘 보여드릴게요. 기업은행은요. 국내에 627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몇 개예요. 지금 국내에 딱 보면은 876개죠. 아시겠죠. 우리은행이 더 많다. 더 많다. 이런 거 자신 있게 또 우리은행 면접 들어갈 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이거 대단한 애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화기기 볼게요. 자동화기기, CD기, ATM기, ATM기 나옵니다. 몇 개인가요. 2017년도가 5900개예요. 2016년도에는 6400개예요. 무려 몇 개나 줄었나요. 많이 줄었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ATM기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볼까요. 기업은행은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ATM기가 3251대예요. 3521대.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ATM기가 훨씬 많죠.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ATM기가 줄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ATM기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행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대신에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스마트폰 뱅킹, 어플, 이런 거를 모바일화 기기를 기업들은, 은행들은 투자를 하고 있지 ATM기는 관리 비용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어떤 변천사로 왔다. 그냥 우리가 과거 얘기는 말고요. 그냥 산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쳐져서 한빈은행이 나왔고, 한빈은행과 평화은행이 합병인, 그러니까 한빈은행이 평화은행을 합병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어떤 은행이 생겼다. 우리은행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만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001년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우리은행 정부 소유 치중은행이 됐다. 이게 큰 화두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은행의 가장 큰 이슈는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굉장히 은행업이, 여기 나오죠? 은행업이 안 좋았어요. 어떨 때에 우리가 한빈은행에서 평화은행을 흡수했을 때에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때 뭐가 있었나요? IMF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변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은행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분 자체가 정부가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민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도 예금보험공사가 7곳의 금융 대기업에게 우리은행 주식의 29.7%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1차 민영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겨우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 큰 화두가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왜 어떤 화두였냐면 쪼개서 팔았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팔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7곳의 금융 대기업에 쪼개서 팔아서 민영화를 시켰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은행은 민영화가 화두라는 사실, 빨리 완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그 다음 볼게요. 우리은행의 공시자료를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쭉 나와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은행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잘 볼게요. 자, 볼까요?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10월, 2017년도 10월에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었다라고 소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큰 화두예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주거래은행이 됐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고요. 어마어마한 뉴스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면접장 가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은행이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택은행에 재선정되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은행에서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려줘야죠. 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도대체 교수님, 수탁은행이 뭐예요?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수탁은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수택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이 됐고요. 일반 수택은행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4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보세요. 일반 수택은행은 수요자 대출,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국민채권, 청약저축 이 업무를 하고요. 우류은행이 된 건 뭐라고 했죠? 간사입니다. 간사. 간사수택은행은 일반 수택은행 업무 플러스 뭐가 있어요? 사업자 대출 업무. 그다음에 뭐예요? 이런 수택은행을 관리하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거 자랑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교수님, 면접장 가서 위원님, 면접위원님께 뭐해야 돼요? 나 알고 있어요. 간사수택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서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드려요. 이거 선언문에까지 썰 정도면 우리은행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스마트폰 시대의 은행 영업 전략. 이게 우리은행 면접의 기출 문제로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은행 영업 전략.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온다면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취업 준비 중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 포인트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어떤 거냐면 우리은행은요.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위비톡, 위비톡. 뭐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을 투자함으로써 비용도 아끼고 비대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은행은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볼까요? 위비뱅크. 어떤 거다? 모바일 뱅크인 위비뱅크. 기억하시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메신저 플랫폼 위비톡 있습니다. 위비톡.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위비홈즈 부동산 플랫폼이죠. 이게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비뱅크 이렇게만 아시고 위비톡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은행은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 삼총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비톡 3.0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을 분석했을 때 이 정도의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경쟁사도 안 오면 좋겠죠. 쏘울이라고 했습니다. 쏘울이라고 했는데 가상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저는 사실 평론도 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이 무서운 게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신한은행이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들어오나요? 고객 분석이 들어가죠. 고객 분석이. 그래서 정말 신한은행은 AR이라든지 4차 산업원 신데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은행이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껴봅니다. 그 다음 은행을 봐볼까요? 국민은행은 리부다 리부. 모바일 어플 리부가 있다는 사실인데 국민은행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제 날때 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부모 세대는요. 국민은행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 꼴은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부동산이 생각납니다. 부동산. 청약저축. 이런 게 생각나요. 왜냐하면 국민은행의 장점은요. 부동산 공시시가 정보. 이게 장점이에요. 부동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써져 있죠.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리부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원큐뱅크가 있는데 하나은행은 평가가 그래요. 정말로 모바일 뱅크의 정말 기본적인 어떤 원론적으로 충실한 어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큐뱅크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비대면 서비스가 은행 거리는 화두다. 비용을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점이 점점 더 사라지는 추세고 ATM기도 사라지는 추세에서 어떤 서비스, 바로 이런 어플, 모바일 뱅킹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은행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뭐다? 삼청사를 진두주의, 천통사를 밀어붙임으로써 모바일 뱅크에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포인트.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은행 면접 기출 문제 두 번째 배불런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배불런 효과. 야, 이게 배불런 효과가 뭐야? 이러실 거예요. 자, 뭐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용어 정리는 미국의 사회학자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배불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층, 상층계급에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루이비통이 왜 자각이 될까? 아니, 명품감이 그렇게 비싸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외제차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뭐죠? 과거에는 뭐가 있었나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죠.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내가 그냥 찢어진 옷을 입어도 뭐예요? 나는 귀족이에요. 사람들이, 어우, 귀족 이러죠. 근데 지금은 신분제가 있나요? 없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뭘 할 수 있나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이게 뭐예요? 나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차, 비싼 가방, 내가 걸쳐 다니는 옷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리 효과가 뭐냐면 나의 소비를 통해서 나의 지위를 드러나는 과시하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평론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면요. 사실 배불리 효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금융권에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죠. 근데 도대체 so what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교수님 배불리 효과랑 우리 은행이랑 기업이랑 은행권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잘 설명드립니다. 배불런 효과는요. 사실 금융권, 특히 돈을 다루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걸치는 거,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소비 욕구를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 씁니다. 돈을 내가 막 써요. 근데 뭐예요? 그 돈이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PB센터입니다. PB센터. 자산, 자산, 현금 자산 10억 이상 이런 PB센터 고객들이 뭐예요? 배불런 효과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배불런 효과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PB센터에 오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현금 자산 10억 이상입니다. 어우, 말 그래요. 정말 현금 자산 10억 이상은요. 부동산, 땅, 건물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PB센터의 주요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PB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런 효과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욕할 게 아니라 이런 고객을 VVIP, VIP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업할 것인가? 은행권은 뭐예요? 영업입니다. 어떻게 이들 고객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영업해서 나의 고구로 잡아둘 것인가? 배불런 효과, 소비, 과시효 그건 뭐야? 그거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서비스로. PB센터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정말로 삐까번쩍합니다. 정말로 화려해요. 왜? 나는 이런데 오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주거든요. 배불런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런 효과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포인트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what? 배불런 효과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볼까요? 이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LTV, DTI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건 기출이잖아요. 면접 기출입니다. 그럼 제가 예상해보건데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만약에 지금 나온다 그러면 단순히 LTV, DTI가 뭔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신, DTI가 뭔가 아니면 DSR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모르겠다. 이거 클났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LTV 가보겠습니다. LTV 볼까요?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게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에 대비 최대 대출 금액 한도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돈을 빌리러 갑니다. 뭐를? 네, 집을 담보로. 그러면 그 담보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내가 대출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예제 있죠? 예제. 제가 친절하게 예제도 달아들었어요. 계산 들어갑니다. LTV가 40%래요. 40% 그랬더니 3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주택담보의 최대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40%잖아요. 3 곱하기 4. 1점, 1점, 뭐죠? 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하 40%, 3억짜리 40%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뭐다? LTV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럼 DTI가 뭐냐? DTI가. 볼게요. 총소득에서입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총소득이 아니었죠? 담보, 아파트, 집. 이거 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월리금 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한은 비교예요. 볼게요. 그럼 공식 비교를 해볼게요. 신규 주택 대출 원리금 상한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한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부터 초반부터 나라에선 정부는요. 강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위해서 DTI를 넘어서 신 DT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옆에 나오죠? 신 DTI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DTI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서 옛날 DTI를 DTI가 뭐다 플러스 뭐예요? 신 DTI가 뭐다까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다 똑같아요. 총부채 상한 비율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빨간 글씨 볼게요. DTI는 뭐다? 신규 주택 대출 원리금 상한액이고요. 신 DTI는 뭐냐면 모든 주택 대출 원리금 상한액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은행 갑니다. 제가 연봉이요. 이 정도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집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사려는 집에 대한, 지금 사려는 집에 대한 원리금 아시겠어요? 신규 주택 대출입니다. 그런데 신 DTI는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거 말고 과거에도 대출 받았던 거, 집을 담보로. 모든 대출, 주택 대출 원리금 상한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산항에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내 총소득의 분야에서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나는 내 연봉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데. 보세요. 원리금 상한액을 내가 내 연봉에서 몇 퍼센트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원리금이 뭐예요? 과거 빌렸던 아파트 대출 아니면 과거 빌렸던 주택자금 대출 이것까지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해진 거죠. 돈이 더 깨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 표가 있다. 그러면 계산법 들어갑니다. DTI를 40%를 정했어요. 연간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내 연봉에 5천만 원인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4, 5, 20.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2천만 원까지 대출이라는 게 아니라 뭐다? 원리금이 연 2천만 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원리금이, 갚아야 될 원리금이 원금과 이자가 연 2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 집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LTE랑 DTI, 신 DTI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음 게 중요합니다. 다음 게.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현재 퍼센테이지입니다. 현재. DTI와 LTE 부위를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는 게 제가 색깔 친한 부분 있죠? 색깔 친한 부분이 은행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 미보유가 가장 큰 고객이에요, 사실. 서민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서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필드에 가시면 그 LTE 부위 50%까지 대출 받을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집을 잘 못 삽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객을 본다면 제가 진하게 친한 부분이 있죠? 주담대 미보유. 돈은 있는데, 서민은 아닌데 주담대 미보유. 주택근보 대출을 안 받았던 기본. 우리가 이걸 기본이라 하는데 LTE 부위가 현재 40%고요. DTI는 40%인데 중요한 건 뭐다?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이라는 사실. 서울시는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서울시여, 수도권. 여기서 대출을 받겠다? LTE 부위 40, DTI 40이에요. 이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예전처럼 LTE 부위, DTI 이것만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현재의 트렌드, 현재의 정부의 기조, 은행권의 변화. 뭐예요? 신, DTI. 그 다음에 뭐예요? DSR, RTI.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된다. 왜? 만약에 질문이 나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과거처럼 그냥 LTE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은행의 기업 분석과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에 나왔던 기출, 면접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